Check this out! 장난 아니죠? 조금 푹 빠질까봐 염려되긴 한데 그래도 트레일이 바로 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계속 움직여 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략 방향을 보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오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뭐 보이지가 않죠 전혀 제가 향을 얻고 있는 곳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가 BCT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다리 건너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저쪽 산사트 난거 보세요 저 또 어디서 나오지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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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그리고 PCT는 아마 일로 계속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능선을 따라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반대쪽 편으로 저렇게 갈 것 같아요 저쪽이 와인마운틴 이라 그랬잖아요 저쪽이 와이드 패스입니다 부터 자세로 부터 자세로 라이브라이브 상태로 낙지 emperor 이렇게 일정 꿈 이라 neben 기획 감사합니다.